아리스들이 기다리던 트바루티 김호중의 고품격 감성선물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215 워너뮤직과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호중의 클래식 앨범 더 클래식 앨범 티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 속에는 턱시도를 차려입은 김호중의 모습이 돋보이는가 하면 내순 도르마를 부르는 김호중만의 명품 보이스가 강렬한 임팩트와 함께 듣기만 해도 귀를 호강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김호중이 손수적은 밤이야 사라져라 별들아 잘 지어다 황혼이 틀 무렵 나는 승리하리라 라는 문구는 클래식 앨범에 대한 대중의 기대치도 높이고 있습니다. 트로트와 클래식, 댄스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며 한계없는 장르 소화력을 뽐내고 있는 김호중은 현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입대 전 준비해놓은 콘텐츠들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클래식 앨범은 오는 12월 11일 공개됩니다. 김호중의 클래식 앨범은 오는 12월 30일 가면 김호중의 클래식 앨범을 보기 시작합니다. 김호중의 클래식 앨범은 오는 13월 30일까지 감사합니다.